반가워요. 여러분의 어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 윤사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하려고 이제 문제들을 편집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일전에는 잘 해설하지 않았던 그런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이죠. 가의 고대 서양사상과 갑, 을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답니다. 에이스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골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자, 지배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정한 다음 이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서 공표하고서는 위반한 자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자로 처벌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라시마코스가 되겠죠. 소피스트입니다. 을이죠. 자, 국가의 계층이, 어? 의외예요? 왜? 트라시마코스랑은 보통 소크라테스가 붙어가지고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국가의 각 계층, 세 계층 나오는 거 보니까 갑자기 플라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국가의 각 계층이 자신의 일만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의의 흐릿한 윤곽일 뿐 참된 정의는 아니다. 정의는 자기 자신과 관련되며 자기 자신하는 이성, 기계, 욕구가 남의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계층의 일과 연관이 되지만 개인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영혼 내적 상태와 연관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트라시마코스랑 플라톤에 대한 대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너무나도 트라시마코스가 일단 맞죠. 근데 이 선지를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트라시마코스 입장에서 딱 맞으니까 어? 트라시마코스 입장에서 너무 맞으니까 A에 들어가야 될 것처럼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좀 실수가 맞죠. 어떤 의미에서? 이게 사실 자세히 생각해보면 플라톤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5번을 찍어가지고 틀렸다는 거는 이 기억선지가 트라시마코스에 너무 맞아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머리가 도운 거야. 너무 맞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트라시마코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머리가 흐릿해진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냐. 반드시 제가 맨날 추천드리잖아요. 제발 어떻게 좀 풀지 말아라. 간만의 입장이구나. 어? 간만의 입장. 이렇게 해서 문제 풀지 마시고 이렇게 좀 써서 좀 풀어라.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험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서둘러서 푸세요. 잠깐 이렇게 풀다가도 트라시마코스 맞네. 플라토는 어떻지? X인가? 뭔가 모르면 넘어갔다가. 그죠?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본 다음에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면 진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트라시마코스 입장에 적합해가지고 기억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멈춰버린 게 문제인 거야. 이거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트라시마코스랑 플라톤을 이렇게 써놓으시고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봐야죠. 플라톤 입장에서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국가가 정의로우려면 누가 통치자가 돼야 돼요. 철학자가 통치자가 돼야 되잖아요. 지혜를 갖춘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수호자가 자꾸 통치자 하려고 그러거나 아니 수호자 중에서도 이 뭡니까? 이 방위자가 자꾸 생산 생산자를 뭐 한다든지 방위자가 갑자기 통치자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역할 교환이 일어나게 되면 나라가 파멸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입장에서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플라톤의 입장을 몰랐기 때문에 틀렸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 그래서 틀리신 게 아닐 거야. 트라시마코스가 너무 맞기 때문에 플라톤이 흐려진 거죠. 판단이. 그러면 안 된다. 차분하게 문제 풀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니은입니다. 지배자의 부정의 한 행위는 그 자신에게 이루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라시마코스한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트라시마코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로운 것은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강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랑 결국 같은 얘기니까 강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대요. 그럼 강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 수도 있습니까? 피 지배자. 강자가 아닌 약자한테 여러분 이익이 되는 피 지배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일 수도 있겠죠. 그럼 피 지배자가 부정의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자신한테 이루음을 얻을 수 있다. 항상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라시마코스 입장에서 맞는 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플라톤 입장에서는 부정의한 행위가 이루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보기가 상당히 여러분들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트라시마코스 입장에서 맞는 선지가 된다. 다음 디귿이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 수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라시마코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공통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리을. 개인의 정의는 외적 규범보다는 영혼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플라톤은 당연하죠. 왜? 이성, 기계, 욕망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혼의 내적 상태에 따라서 개인이 정의롭냐 정의롭지 못하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트라시마코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의가 이제 강자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자가 이런 어떤 정의의 규준을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강자가 정하는 규준에 따르면 정의로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정의롭지 않은 것이고 기본적으로 트라시마코스는 누가 강자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니까 아무래도 영혼의 내적 상태 같은 것들보다는 외적 규범에 조금 더 의존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여러분들 트라시마코스 입장에서는 틀리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 기역, 니은, 리을이에요. 리은과 리을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기억선지는 정말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다. 문제 자체가 조금 낯설었는데 트라시마코스 보고 기역선지 너무 반가운 마음에 트라시마코스만의 입장이다 찍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텀 여러분 쉬어 가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좀 써가면서 여러분 문제를 푸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는 편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롭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떻다. 니은과 리을.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我想 masa f2 감사합니다.